한국국토정보공사 김경수 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부터 조작정권, 위선정권이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해야 할 초권력형 비리는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 답해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응답하십시오. 마지막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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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구원 한번, 구원 한번 제창하고 대통령은 응답하라. 응답, 응답, 응답.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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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문 특문의 당장 휴시라. 이상으로 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